쏙쏙이 미! 스며드는 밥!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나브롱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독특한 탭핑 영상을 보여드릴거에요. 손톱으로 탭핑을 하다가 손끝으로 탭핑을 하는.. 자연스럽게 손톱으로 탭핑을 하다가 손끝으로 탭핑을 하는 소리를 들려드릴건데요. 굉장히 팅글거립구요. 듣기에도 편안해서 꿀잠 주무실수 있으실거에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번째 가짜 케이스 어떤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이렇게 손끝으로 탭핑을 하세요. 손톱으로 탭핑을 해볼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용량을 하면에 잡아주세요. 이런 여전히 탭핑을 해보세요. 이렇게 옆에 이끝으로 탭핑을 하세요. 손톱으로 탭핑을 해봅니다. 마지막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란입니다. 이 차이란에 대한민국을 제거하고 탭핑을 당겨줍니다. 저는 조금은 힘으로 탭핑을 만들어보세요. 손톱으로 탭핑을 합니다. 이 차이란 바람에 보인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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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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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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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